당신의 이론은 혐오스럽다. 아인슈타인이 혐오한 이론,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히다. 우주는 정적이고 영원하며 무한하다. 20세기 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아인슈타인 역시 정적이고 무한한 우주를 믿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뉴턴도 풀지 못한 중력의 신비를 이 위대한 이론이 풀어냈지만 한 가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상대성 이론의 우주는 별들의 중력에 의해 한 점으로 몰려 붕괴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정적인 우주 이론은 더 이상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새로운 우주 모델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알렉산더 프리드만과 조르주 르메트르였죠.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대성 이론을 다시 풀었고 우주는 동적이며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빅뱅 우주론을 마침내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계산은 정확하지만 당신의 물리는 혐오스럽군요. 이 발견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팽창하는 우주는 우리 인류에게 아주 위대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우주의 시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주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경이로운 장면들을 만나보고 싶다면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다를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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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